음악 도배할 때 방의 사면을 벽지로 바르고 포인트 벽지나 띠벽지로 밋밋한 공간에 포인트를 주고는 하는데요. 주방에도 인테리어 소품처럼 나만의 개성을 살린 주방 가구를 드린다면 나의 개성도 돋보이고 가족의 행복을 요리하는 주방을 만들 수 있겠죠. 얼핏 보면 휴대전화의 케이스와도 같은데요. 가까이 가보면 냉장고의 디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주방 스타일리시한 냉장고와 디자인용품으로 꾸며진 나만의 공간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주방일 텐데요. 2012 MBC 리빙페어에서는 스메그 냉장고뿐 아니라 하오피아의 여러 주방용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디자인 주방기기답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미 TV, 드라마와 CF 등에서 협찬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7년 전부터 드림 냉장고로 불리우며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 회사 이름은 하오피아로 저희 스메그 정식 핫코리아 수입원이 되어있고요. 모든 스메그 제품은 저희한테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냉장고는 거진 매니아층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소문이 나 있는 냉장고라 드라마나 CF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요. 하오피아의 주방기기들은 고급 주상복합, 빌라, 파운아우스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시공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유통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주방의 기능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특한 디자인 주방기기로의 변화, 가족의 행복으로 가족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주방기기로의 변화, 가족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주방기기로의 변화가 올라간다고 합니다.